비 맞고 에어컨 바람 쐬다 감기에 걸렸지만 감기는 그렇게 쉽게 걸리는 게 아니다 비 맞고 에어컨 바람 쐬다 감기에 걸렸지만 감기는 그렇게 쉽게 걸리는 게 아니다 비 맞고 에어컨 바람 쐬기 전부터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야 걸리는 거다 비 맞고 에어컨 바람 쐬다 감기에 걸렸지만 감기는 그렇게 쉽게 걸리는 게 아니다 비 맞고 에어컨 바람 쐬다 감기에 걸렸지만 감기는 그렇게 쉽게 걸리는 게 아니다